DCS-361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18V 충전 제품이구요. DCS-361 충전 각도 절단기입니다. 분당 회전수는 3750rpm, 절삭 깊이는 50mm, 날은 184mm, 7과 4분의 1인치 날을 사용하고 이 제공되는 날이 1.6T의 팁스는 60팁입니다. 작동 방식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인치 각도 절단기와 거의 유사합니다. 크기가 조금 작은 것 빼고는 거의 유사합니다. 슬라이딩 방식, 레버 방식, 각도 조절하는 방식 모두 비슷합니다. 마니터 각도는 오른쪽으로 48도, 왼쪽으로 48도까지 되구요. 베벨은 왼쪽으로만 넘어가는 방식입니다. 45도까지 조정이 되구요. 더 넘기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볼트를 조절해주면 48도까지, 눈금은 48도까지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을 조절하면 오른쪽으로 약 3도까지는 넘길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목조주택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메인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구요. 보조용도로, 서브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메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날이 7과 4분의 1인치 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3인치를 절단을 할 수 없습니다. 높이가 3인치를 절단할 수 없는 높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길이도 약 215mm 그정도 되기 때문에 2x8까지만 절단이 되고 2x10이나 12는 절단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메인으로 사용하기는 약간 곤란하구요. 이 제품의 장점이 가볍다는 겁니다. 무선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볍기 때문에 블럭이나 게블 스터드 같은 용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 개를 잘라야 된다. 같은 사이즈. 그럴 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사실 골조보다 내장을 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터 수가 되겠습니다. 작동 방식은 기존의 다른 모델 DW717 같은 780 그런 모델과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. 거의 같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구요. 배터리를 장착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. 배터리를 끼우고 여기 보시면 LED 램프고를 점등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LED 램프를 작동시키면 날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자를 수 있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구요. 제품 무게는 13.6kg입니다. 무거화 회전수는 3,750rpm 공식 사이트상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2x4를 평균 220컷 80mm 미송집 상판을 평균 330컷을 할 수 있다. 5A 배터리 기준입니다. 각도를 조절하는 마이터 포지션이 11개입니다. 0도 15도 22.5도 31.6도 그리고 45도 10인치 제품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높이를 조절하는 여기 볼트가 달려있었는데 그 볼트는 없구요. 10인치 제품은 베벨 넘기는 이 베벨이 양쪽으로 조정이 되는데 얘는 한쪽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날의 내경 지름은 19mm입니다. 7과 4분의 1 원형 톱 내경과 동일합니다. 이 스위치 안쪽에 보면 원래 안전레버가 달려있습니다. 이 안전레버를 옆으로 민 상태에서 얘를 눌러야 작동이 됐는데 사용하기 불편해서 이 안전레버를 아예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.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저는 불편해서 제거를 했습니다. 배터리를 끼우고 그냥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. 소리도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. 유선제품 대비해서 이 목재를 잘랐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게 잘 잘립니다. 충전제품이지만 유선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잘 잘립니다. 소금에 3,000원을 부족하면 끓여주세요. 곱창에 3,000원을 ваш일을 끓여주세요. 차분을 끓여주세요. 약 1,000원을 부족하면 그냥 밟은 후 다음날을 부족하면 대acre 도착해 주세요. sympa 스티입니다. 우아 뒤집기 육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